영등포구가 마을공동체 주민 새로운 소통과 변화를 꿈꾸다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7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롱박센터에서 운영되며 영등포구민 20명을 모집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목적 탐색과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제 내용 발굴, 방법 구상 및 파트너십 형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영등포평생학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